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블로 편이다 나는 개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테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쳤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사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블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블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블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교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께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야뿌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